안녕하세요. 신비아 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는 천둥번개를 치면서 늦가을비가 안해지더라고요. 부위를 맞은 아이들이 아주 퉁퉁해지고 예뻐졌는데요. 그 대신 늦가을이 청큼 다가와서 싸늘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제 신상 아이들 그리고 할인들 간 아이들 모두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어요. 오늘 다 발송을 한 상태여서 내일 만나뵐 수도 있고 좀 늦어지면 모레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신상 그리고 좀 할인 들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몇자 만남은 아이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수량이 많지 않은 아이들은 그동안 판매를 해왔고 또 이렇게 여러 번 판매를 했기 때문에 남겨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있으면 더 갖다 드리면 좋은데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방송할 때 주문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못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서 제 마음은 모두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왔습니다. 여기 보라색이 있는데 제가 보라색을 빠뜨리고 못 가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라색 대신 분홍색을 놨는데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수량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많고 노란색이나 보라색은 조금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트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1번은 다양한 색깔로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12cm, 키는 13cm인데 여기 볼륨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처음 나온 아이가 아닌데 지난번에 분홍색하고 빨간색 사가신 분들 계세요. 그때 너무 너무 인기가 좋았던 아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각각 16,000원씩이에요.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로 주문을 해주시는데요. 16,000원 낱개 금액이고요. 색깔은 골라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봄봄 화분입니다. 노란색과 분홍색의 개나리와 진달래죠. 완전히 봄의 느낌이 물씬 나는 아인데요. 이 아이는 옆으로 길고 이 아이는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전주로 밀어 올려서 키를 좀 높게 만들었어요. 입구는 9cm, 키는 11cm. 분홍색, 분홍색, 난꽃과 잔잔한 노란꽃이 어우러지는 그런 꽃입니다. 이 바탕의 분홍색과 난의 붉은빛이 아주 스며드는 그런 아이고요. 노란 바탕에 진달래 또는 하얀 꽃, 파란 꽃이 있어서 시끄러움을 더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입구가 이쪽이 길어서 10cm고요. 이쪽은 9cm 되는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 오늘도 봄봄 화분 세일 들어갑니다. 6만 7천원, 6만 7천원에서 13만 4천원이에요. 지난번에 6만원, 6만원에서 12만원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6만원, 6만원에서 12만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마지막 아이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는 이런 6만 7천원짜리 아이는 없어요. 마지막 아이입니다. 한 번은 수산화 공방의 화분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낮게 낮게 낮게로 나와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입구가 12cm, 키가 10cm고요. 두 번째 아이는 입구가 12cm, 키가 11cm입니다. 이 아이는 약간 농분 같아요. 입구가 10cm, 키가 12cm 되는 아이입니다. 검정색의 붉은 목단꽃, 그리고 아주 짙은 청색의 붉은 목단꽃, 그리고 붉은 톤의 붉은 꽃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이 아이는 약간의 농분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창을 심어주기 좋은 아이, 이렇게 창을 심어주기 좋은 아이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드리겠고요. 6만원씩입니다. 6만원, 6만원, 6만원.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두 6만원에 통일합니다. 3번입니다. 이 동네 가로수가 은행나무예서, 지금 막 낙엽이 지고 있어서, 주위에 노란빛이 거리를 가득 메꾸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그런 은행나무 같은 느낌이 되는 아이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봄에 비는 벚꽃 같죠. 또 우리 동네가 북한산이거든요. 청소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동네인데, 봄에는 이렇게 벚꽃이 가득합니다. 산벚꽃이 피어나면, 온통 길이 분홍색으로 물드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은행나무와 벚꽃나무 한 쌍을 준비했습니다. 사이즈는 입구가 11.5cm, 키가 13.5cm입니다. 이 아이도 25,000원, 이 아이도 25,000원, 이렇게 두 아이, 25,000원, 25,000원, 이렇게 두 아이 해서 5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카라쿠 따발이 이렇게 꽤 둘러있는 아주 우아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리본이 있고, 이 아이는 꽃 리본이 있습니다. 이쪽은 주황색, 아니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카라쿠치 있는데요.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노란색, 그리고 파란 리본이 있어요. 입구는 12cm, 이 아이도 12cm, 키는 11cm입니다. 이 아래가 더 넓어서, 아래는 14cm 되는 아이예요. 꼬리 잘라서 두 아이 6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손물레본입니다. 보석나무가 있는 두 아이를 준비했어요. 입구는 12cm, 키는 10cm 되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턱이 있어요. 제가 첨성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아인데, 이 아이는 볼륨이 뽕뽕해서 뽕뚱뚕한 첨성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입구가 이렇게 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창을 심었을 때는 창 손톱을 보호해주고요. 얼굴이 큰 아이들, 군생을 심었을 때는 이 참, 얼굴의 무거움을 받쳐주기 때문에 군생이 분리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2만원, 2만원 두 아이의 헷세트로 해서 4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공방에서 야심차게 모양을 바꿔서 나왔어요. 이렇게 앞에는 사각형, 그리고 약간 복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볼륨이 둥그렇게 올라가다가 위에는 전주를 사각형으로 딱 마감을 했습니다. 뭔가 약간 복주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윗구는 12cm, 키는 11cm입니다. 이런 모습이어서 아이들 정리해주기, 이렇게 정리해주기 좋은 그러면서도 화면이 크도록 만들어서 화려해지기까지 하는 아이죠. 7번은 붉은색과 쑥색, 녹색이죠. 그리고 8번은 보라색과 짙은 청색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는 8번입니다. 또 이 아이들은 5만원씩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길 공방에서 나온 꽃뿐입니다. 코스모스죠. 코스모스가 깔끔한 라인을 따라서 커다랗게 펴있어요. 코스모스가 있고요. 이 아이는 마치 천도복숭아 같아요. 손오공이 평생 죽지 않게 천연을 살겠다고 따먹었던 천도복숭아 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사랑, 하트의 모양을 하고 있죠. 이 아이는 은방울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목단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목단꽃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전애부터 이렇게 아주 꾹찌간듯한 느낌이 드는 아이고요. 은방울꽃이죠. 이 모습은 은방울꽃 같은데 이 뒷모습은 하트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득이 있어요. 그리고 목단꽃도 한가득 있어요. 이런 아이입니다. 자이즈는 이 아이는 12cm 역시 11.5cm 11.5cm 되고요. 키는 12cm 되는 아이입니다. 9번 25,000원 10번 25,000원 11번 25,000원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3개 한 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쌀쌀해지니까 아이들 덥게 해주고 이러다 보면 저는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창가에다가 입구지 한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고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는 그런 즐거움 미니분이 필요한 시절이 돌아왔죠. 입구는 7cm 키는 6cm입니다. 아이들은 8,000원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8,000원 32,000원인데 3만원 해드릴게요. 12번입니다. 뭔가 뽀송뽀송하고 뽀사시한 모습이 뒤에 길공방의 꽃그림과 이 앞에 정수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제가 갖고 온 금강공방 아이들 다 판매가 되고 이 아이는 제가 더 갖고 왔어요. 이 아이가 혼자 외로워서 하나를 팔자는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들꽃이 있는 아이들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는 8cm 이 아이는 7.5cm 8.5cm 되고요. 키는 9cm 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가격표를 보면 다 1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원에 드릴게요. 자, 3개니까 3만원 되겠습니다. 3만 9,000원짜리 3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분하업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팔고 나니까 세 아이가 남았습니다. 이 꽃은 14cm 이 아이는 13cm 이 아이는 13cm예요. 자, 이렇게 세 아이가 남아있는데 아, 키를 앉아 드렸군요. 키가 13cm 됩니다. 사이즈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던 아인데요. 앞으로 더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 아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그래서 16,000원씩 해서 3개 4만 8,000원인데 깎아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택배비 뭐 하면 깎아 드리는 것도 애매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6,000원짜리 미니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4만 8,000원에 덤으로 가는 미니분까지 미니분까지 하고 택배비 무료입니다. 15번이에요. 이 아이도 마지막 아이죠. 입구는 15cm 키는 12cm입니다. 이렇게 16,000원, 16,000원에서 두 아이의 32,000원 15번 딱 2개밖에 얻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크기 때문에 창을 심어주는 굉장히 우아한 느낌이 드는 아이죠. 16번은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분홍색과 보라색 그리고 환타색과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라보라 합니다. 가을이라 보라색이 많은 것 같아요. 입구는 17cm 키는 14cm 이 아이는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별로 없어서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두 아이 준비해 봅니다. 1,000,000원씩입니다. 16번 두 아이 6만원 되겠습니다. 만두꽃 두 아이 준비했습니다. 입구는 16cm 키는 14cm 이 아이도 역시 키가 크기 때문에 그 창을 심어놨을 때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 아이죠.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져가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쁘다는 거 16,000원씩 해서 32,000원 17번입니다. 이런 아이예요. 이 아이예요.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는 10cm 키는 10cm입니다. 잔잔한 꽃들로 두 개 준비했어요. 꽃바구니에 단풍 같은 아이 들꽃 같은 아이 심어놨을 가득 채웠고요. 여기는 조금 분홍색 안개꽃이 가득합니다. 이 아이는 3만원씩 해서 두 아이는 6만원이죠. 창문입니다. 요즘 창이 진짜 이뻐질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을 많이 구매를 하실 거고 또 창분을 구매 필요하실 텐데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막 구매하시는 중품 심어주기 아주 좋은 아이죠. 입구는 14cm 키는 10cm입니다. 14,000원씩 해서 3개니까 4만 2,000원이죠. 제가 4만원에 드렸어요. 오늘도 4만원에 드립니다. 자, 앞의 아이 숙색이 들어가 있는 아이는 20번이고요. 뒤의 아이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 아이는 19번입니다. 이번에는 다 판매되고 딱 하나씩은 남아있는 아이들이에요. 지난번에 어제 방송에도 좀 대폭 할인을 해서 드렸는데 오늘도 준비해 봅니다. 자, 21번은 도란도란분입니다. 목단꽃이에요. 이렇게 목단꽃이 있는 아이 도란아이 목단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도란도란분 이 아이는 입구가 13.5cm 키가 12cm입니다. 자, 이 아이 6만원이었죠. 그런데 4만 8,000원에 드릴게요. 21번 20% 할인하면 3만 8,000원 되죠. 20% 할인해서 21번 3만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22번은 꽃장아신이에요. 이렇게 꽃다발을 가득 담은 장아꽃, 장아, 부추 날씨가 추워지니까 부추가 필요한데 이런 선물 받으면 좋겠죠. 입구는 입구는 11cm, 키는 9cm, 아니 이쪽이 길어서 이쪽은 11cm고 이쪽은 10cm입니다. 키는 11cm예요. 자, 이렇게 옆으로 좀 길다래서 이쪽이 11cm, 이쪽은 10cm 돼요. 어떤 분이 팟팟스 로즈철화를 심을 걸 봤는데 용화분에 팟팟스 로즈 같은 아이들 심어주면 정말 이쁘죠. 이 아이는 49,000원입니다. 49,000원인데 할인해서 45,000원에 드릴게요. 딱 하나에 남았습니다. 23번은 이렇게 안개꽃다발이에요. 안개꽃다발 입구는 11cm,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짜리인데 딱 하나 남았어요. 3만원짜리 하나 남으면 20% 할인하면 6,000원 빼야되죠. 24,000원에 드릴게요. 23번입니다. 24번은 이 아이는 2만원짜리죠. 2만원짜리 그리고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에요. 함께 묶어서 드릴게요. 입구는 9cm, 키는 10cm, 2만원 입구는 11cm, 키는 이쪽은 8cm, 키는 6.5cm입니다. 이 아이는 립토스 코너 심어주면 좋아요. 요즘 립토스 코너 꽃피는 계절인데 여기에다 심어주면 좋겠죠. 2만원 32,000원이에요. 2개 해서 20% 할인해서 2만6,000원 해드릴게요. 24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